남이석이야. 거기서 끝난 거야 얘기가. 아 일단 집중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승철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? 그런데 갑자기 음반 얘기로 가면서 끝났어. 신문 얘기 났어. 이창훈 스킬 60% 사실 실토하다. 여보세요 그게 아니라 이게 끝난 거야. 승철이는 이제 음반 PR 잘 됐고 나는 뭐야. 지금 정정한다면 60%가 아니라 얼마나? 10%? 에이 내가 말한다. 내가 말한다. 둘이 진짜로 이성을 잃고 서로 공격하고 옛날 거 다 얘기해 봐. 김솔씨가 보기에서는 65% 아니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? 55%? 에너지 속에 뭐라고 했냐고요. 오빠 이렇게 스캔들 많은데 왜 나랑 낫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삼촌이랑 조카랑 나겠냐? 10살 차이가 삼촌이면 지금 16살. 소파랑 살잖아요. 아니 참. 아니 후반이면 잠깐 깜빡깜빡 하시나 봐. 아니 이 친구는 지금 3대 후반인데. 삼촌 후반 아니에요? 중후반. 정리를 해주세요. 정리를 해주세요. 김우선씨. 이창호씨의 15년간 풍문 빨간 펜으로 수정하겠습니다. 여자는 수월씨 많이 사귀었다. 그러나 해교는 아니다. 정리가 참 무섭네. 풍문을 참 무섭게 정리해야 되네요. 이렇게 정리하니까 맞는 것 같죠?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뭔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 뭐 된 거 하나도 없고. 아 나는 사실 이런 얘기. 투팸. 투팸 얘기는 저는 못 들었는데. 와 이런 얘기가 있었네. 이것도 계속 긁어부스러움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몰랐는데 어 야 이거 뭐야. 강남에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대. 특히 우리 저기 니콘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놀아가지고 닉네임이 밤의 황제. 진짜 니콘. 저는 죄송하지만 송혜교씨랑 스캔들도 몰랐고요. 지난 걸로 또 잤더니. 밤의 황제라는 얘기들. 나도 들었어요. 나도. 그리고 제가 들은 건 어딜 가면 워낙 잘생기고 인기가 많고 하니까. 니콘이 막 이렇게 좀. 헤프게 하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. 여자분들이 이렇게 못살게 군대요. 근데 그렇게 딱히 크게 거절을 하지 않는다는. 아니 근데 진짜 무섭지 않은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것 같잖아요. 다 어떻게 귀신같이 알게 되고. 기정사시로 만들어만 해도. 아니 근데 사실 뭐 밤의 황제라는 게. 내가 내 돈 내서. 혹은 누가 돈 내줘서. 내가 가서 양주 한 잔 먹고 그게 뭐 잘못된 게 뭐 있어. 아 양주 한 잔이 밤의 황제인가요? 아니 근데 우리가 호흡 중에서 술 먹는다고. 밤의 황제라고. 호흡 중에서 맨날 노가리 먹는다고. 야 너 밤의 황제라고. 야 너 밤의 황제라고 그래. 아니 술을 좋아하나 봐요 니콘이. 아니 술을 좋아하나 봐요 니콘이. 좋아하기는 해요. 근데. 근데 이거 금시 좀. 밤의 황제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. 밤의 황제가. 좋습니다. 장미오 씨 가. chio 씨 가. 글쎄요. 뭐 황제까지는 아니어도. 황제 정도. 밤의 뭐 백작 정도 될 거 같습니다. 아 옛날에는. 지금 뭐. 백작. 밤에 백작. 본인은 들었을 때 왜 이런 풍문이 돌았을까? 알겠어요. 왜냐하면 사장님 탓이에요. 사장님 탓이에요. 사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누구 뵐 때 저를 불러요. 사장님이 자랑을 하고 싶어서 비즈니스한테 계속 전화해서 부르고 그래요. 굳이 니쿤 씨만? 그렇더라고요. 여기서 말하는 건 진영이 형이 아니에요. 진영이 형 사진만. 다른 사람. 실물로 사진만. 박진영 씨가 아니라. 다들 진영이 형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. 여기 사장님이 박진영까지 일 타투어 피고라. 잘 됐다. 박진영 아니에요? 박진영 제이어스 아니에요? 그러면 얼마나 빈도스가 많을 때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도 불려나오고 그랬어요? 소문 터지기 전에는 한 두 번? 소문 터지기 전에는? 이소문 터지기 전에는? 네 이소문 터지기 전에는? 소문 터지기 전에는? 아 일주일에 두 번? 사장님이 사과를 하셨어요. 아 미안해서. 그 다음에 안 부르시더라고요. 아 그랬구나. 전화 통화로만 해요. 제가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부 wynards에 지금 피죽을 하셨어요! 사장님 $555가 assemblies 제이어스 내가 네가 안 이를 보실